지금도 백스윙 할 때 똑바로 이래요 어때요? 불이 이상하죠? 서서 잡아줘요 백스윙을 하자 꽤 힘이 있죠 자제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스윙이나 그런가 남긴가 없어요 요즘 생목먹는 거 많이 아는데 갖고 왔어요 잡고 땅 그래야 잡고 내려면 힘이 생겨요 백스윙을 하세요 지금 어때요? 털썩하죠? 그럼 털썩하면 얘는 벌써 내려와야 되는데 털썩한 사이에 1초를 잡아먹는 거에요 이렇게 하는거죠 여기서 딱 돌아서 하면 바로 하체를 얼마나 내려요 그렇죠? 계속 조금 유지하고 계세요 그러면 너무 탁 빼버리지 말고 유지하고 돌아요 그렇죠 그래야 힘이 실효해요 어때요? 그러니까 피니쉬 넘어갈 때 아까 전에 계속 여기서 털썩하고 내려오니까 자꾸 스윙 끊기잖아요 스피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좀 털썩하면 힘으로 갖고 잡고 있어야 실제 스피드만 한 번 이렇게 먹어요 근데 바래주시면 거의 없죠 네 그럼 나가시죠 고맙습니다 잘 맞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